도연씨입니다. 드라마 호텔 델누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이도연씨는 드라마 185개인 스위트홈 5월의 청춘 등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세의 바늘에 올랐는데요. 특히 5월의 청춘에선 유대색 황희태 역으로 분해서 달달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간지리며 차세대 멜로킹으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도연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배우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연씨는 현재 멜랑콜리아에서 비온의 수학천재 백성유역으로 열어나며 많은 분들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분 남자 신인영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생 한 분밖에 받을 수 없는 기회의 영광의 주인공인데 오늘도 아마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신 우리 이도연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연씨였습니다.